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소리내어 말하면 이루어지는 시크릿 한 문장이라는 책입니다. 비욘드 더 시크릿 지음 흐름 출판에서 나온 책입니다. 소리내어 읽는 것만큼 강력한 주문은 없습니다. 이 책은 끌어당김을 매일 실천할 수 있도록 좋은 글과 좋은 문장과 명언을 모은 책입니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고난과 역경 앞에서 빛을 주고 긍정적인 생각을 불러오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고 성공을 위한 도전과 행동을 이끄는 시크릿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되기 새 옷으로 갈아입으려면 먼저 낡은 옷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낡은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새 옷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길과 소통하려면 그 어떤 길에도 매어 있지 말아야 한다. 비어 있지 않으면 채울 수 없습니다. 내가 혼돈으로 가득할 때는 어떤 것이든 흙탕물처럼 뒤범벅됩니다. 헌 가구가 나가야 새 가구가 들어오듯이 쌓아두기보다는 마음의 짐을 깨끗이 털어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이 좌우한다. 패배했다고 생각하면 패배한 것이다. 도저히 할 수 없다 생각하면 하지 못한다. 이기고 싶지만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기지 못하는 건 불보드 뻔한 일. 인생이라는 전투에서는 늘 빠르고 센 사람이 이기는 건 아니다. 늦거나 빠르긴 해도 인생에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긴다. 경기에서는 한 가지 방법으로 단 한 명의 우승자가 결정되지만 인생에서는 각자의 경기장에서 모두 자신의 경기를 합니다. 승부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내 경기라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곳은 어디일까요? 언젠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곳은 포트녹스나 중동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남아프리카의 금광이나 다이아몬드 광산도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구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은 공동묘지다. 못다한 온갖 꿈과 열정이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이다. 쓰지 못한 책, 시작해보지 못한 사업, 이루지 못한 관계 등 온갖 보아가 땅 밑에 묻혀 있다.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무덤 속에서 썩어가고 있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미래의 내 묘지에는 어떤 엄청난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한 채 잠들게 될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잠들지 않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스스로를 개발하며 관심 두고 살기에도 참 짧고 귀합니다. 운명을 덮어버리는 의지 인생이 당신에게 가혹하게 군다면 손바닥엔 운명이라 쓰고 손등에는 의지라고 써라. 의지로 운명을 감싸라. 주먹을 꼭 쥐고 앞으로 나가라. 인생이 너희에게 가혹하게 굴고 너무나 부당한 일을 시킨다면 언제나 주먹을 쥐어라. 주먹을 주면 손등의 의지가 손바닥의 운명을 덮어버릴 테니까. 누구나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진정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럴 때 이렇게 의지를 북돋을 수 있는 스스로의 처방을 써서 자신을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 글을 그냥 읽는 것과 실제로 손바닥과 손등의 글을 써보는 것은 또 다릅니다. 정말 그 길을 가고 싶다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나를 격려하고 스스로 힘을 북돋을 수 있는 사인을 만들어 내가 지속할 수 있도록 의지를 다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모자랄 때 모든 것을 하기에 시간은 충분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에는 항상 충분하다. 일을 떠맡을수록 당신은 더 유능해진다. 많은 일을 시도함으로써 당신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다. 시간이 많다고 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빡빡한 한계가 있을 때 나의 능력이 더 잘 발휘되기도 합니다. 바쁘고 힘든 순간에도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고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지나온 한계들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일이 많은 순간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스스로 자라날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걱정 많은 사람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없애주지 못한다. 그냥 오늘의 기운을 빠지게 할 뿐이다. 누구도 일부러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걱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걱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내 마음속에만 존재합니다. 걱정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걱정을 더 키우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걱정이 일어나면 그냥 가볍게 흘려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너 왔구나. 그래. 알았으니까 이제 저리 가봐. 하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해야 합니다. 걱정은 꼭 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 뿌리는 열매를 창조한다. 만약 당신이 열매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당신은 제일 먼저 뿌리를 변화시켜야 한다. 만약 당신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당신은 제일 먼저 보이지 않는 것을 변화시켜야 한다. 돈과 부는 결과이다. 건강과 질병은 결과이다. 당신의 몸무게는 결과이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세계에 살고 있다. 내 안의 세계가 내 바깥세계를 창조한다. 나는 백만장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원인을 바꿔야 합니다. 결과에만 집착하고 원인을 모른다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지금의 현상이 자신의 어떤 생각, 어떤 마음에서 출발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연필로 적으면 더욱 분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소리들을 종이에 적는 것을 내면 노트라고 합니다. 내면 노트에 마음을 적고 고통과 불만의 원인이 되는 속마음을 찾아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적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틈나는 대로 생각들을 적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기술 빈 유리잔이라는 것은 없다. 항상 물이나 공기로 채워져 있다. 비어있는 마음이란 또한 없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채워져 있다. 당신의 마음을 선하고 긍정적이고 정신적인 것으로 열심히 채워라. 만약 당신의 마음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운다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생각을 통제하라. 그러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 인생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채워가는 기술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상황으로부터 기쁨을 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긍정적인 것들로 스스로를 채울 수 있습니다. 건강한 면역으로 가득한 몸에 병이 들어올 여지가 없듯이 삶을 방치하지 말고 건강하게 채워야 합니다. 심각해지지 말라. 삶은 움직이는 영상과도 같다. 한 장면이 다른 장면으로 계속 바뀌는 영상과도 같다. 그런데 한 장면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삶이 혼란스럽고 불행해진다. 삶을 이야기로 받아들여라.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불행하지 않을 것이다. 불행은 지나치게 심각한 태도에서 생겨난다. 세상 일은 모두 놀이라는 태도를 가져야만 행복이 생긴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이유를 일일이 신경 쓰지 않듯이 삶에 닥친 고난과 불행도 꼭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이 계절을 표현하듯이 삶에도 다양한 순간들이 있고 선한 사람에게도 고난의 순간이 등장합니다.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어떤 사건이 우리를 심각하게 한다면 우리는 불안과 근심, 걱정 속에 깊이 잠식된 것입니다. 심각함은 이미 우리가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생각 속으로 깊이 빠져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가벼워질 수 있을 때, 지나가게 놓아둘 수 있을 때, 한 발자국 물러설 수 있을 때, 인생을 길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지혜가 찾아옵니다. 말의 힘을 사용하기 자네가 평소 사용하는 말이 자네의 미래를 만든다네. 자네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과 소문들을 내뱉으면 자네의 장례도 그렇게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되네. 자네가 기쁨, 희망, 비전, 풍요로움을 말하면 자네의 인생 역시 기쁨과 풍요로움으로 충만하게 되지. 성공하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에는 배려, 비전, 사랑, 우정, 감사가 꽉 차있네. 자네의 장례는 현재 자네가 쓰고 있는 말이 만든다네.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매일 쓰는 말이 자네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하네. 삶에서 필요한 다섯 가지 끈이 있습니다. 인생은 끈이다. 사람은 끈을 따라 태어나고 끈을 따라 맺어진다. 좋은 끈이 좋은 인맥, 좋은 사람을 만든다. 인생에서 필요한 다섯 가지 끈이란 첫째, 매끈, 까칠한 사람이 되지 마라.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고 모난 돌이 정에 맞기 쉽다. 맑게 웃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성품이 매끈한 사람이 되라. 둘째, 발끈, 옥이 있는 사람이 되라.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동특이 전이 가장 어려운 법이니 어려운 순간일수록 발끈하라. 셋째, 화끈, 미적지근한 사람이 되지 마라.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하고 어차피 할 일이라면 화끈하게 하라. 넷째, 질끈,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실수나 결점 없는 사람은 없다. 다른 사람을 쓸데없이 비난하지 말고 질끈 눈을 감아라.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질끈 눈을 감아라. 다섯째, 따끈, 따끈한 사람이 되라. 계산적인,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인간미가 느껴지는 사람이 되라. 이 다섯가지 끈 중에서 내가 이미 갖고 있는 끈은 무엇인지 또 가장 필요한 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라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남의 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뛰어난 지혜입니다. 행복 만들기 10개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신에게서 시작하라. 2. 행복은 생각에서 우러난다. 생각을 바꾸어라. 3. 사건보다는 해석이 중요하다. 긍정으로 나아가라. 4. 예약된 행복은 없다. 지금 행복하라. 5. 외적 조건보다도 마음으로 행복하라. 6. 나누는데 행복이 있다. 베풀어라. 7.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 8. 행복은 결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9. 행복도 습관이다. 부지런히 연습하라. 10.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말라. 쉽게 살아라.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언제나 곁에 두고 읽기에 부담이 없는 책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매일매일 소리내어 읽으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소원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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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